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 입니다 오늘은 제 69회차 난초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이는 맥시마 원종 입니다 여기 한번 뒤도 돌려 볼까요 뒤도 마음막에 꽃이 붙었습니다 앞뒤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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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여 꽃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 부양란에 묵은둥 입니다 묵은둥이라 가지고 이렇게 활짝 많이 피었습니다 피고 음 뭐 저는 이게 꽃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아마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희 부양에 갇혀 있을 거에요 이게 아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고 커지겠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 아마 부양에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마스크 멕시코 아 메 이 요거는 바로 이제 그 그 마스코트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갈 것 같아요 음 저희들은 저기서는 분촉을 더 이상 하지를 안하고 그냥 저대로 이제 이래 가지고 어 발리 식물이 부양에 아 발리 식물이 되는거죠 아 멋있죠 아무래도 오늘 난초여행 69회차 69회차 요 방송은 오늘은 섭도가 많기 때문에 물은 아마 섭도가 많기 때문에 막 갑자기 안 있으면 난초들이 쑥쑥쑥쑥쑥 아마 자랐을 거에요 어 비가 올 적에는 난초 그 베란다를 베란다 문을 조금 내려주세요 많이 내려주세요 한기가 그때 이때 한기를 시키는 거에요 맑은 날은 되도록이면 한기를 시키지만 섭도로 많이 치워주고 저녁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물을 바닥에 많이 뿌린 상태에서 그래 섭도로 확 채운 상태에서 문을 딱 닫아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 성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띠가 형성이 될 거에요 그런 걸 보는 것들면 참 정말 새로운 새롭게 아마 달라질 거에요 그죠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 와너리 와너리 알바 입니다 멋있죠 향이 좀 독특하게 진짜 향기롭습니다 음 향 좋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래 내가 대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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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히로타시 농장에 제가 전시회 가 가지고 12월달에 전시회 가 가지고 요거 무종을 무종을 아니었습니까 그때 조금 저렴하거라 아마 샀습니다 부모 앞에 꽃을 핀 걸 꽂아두고 제가 이걸 꽃이 좋아서 샀는데 부모 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실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꽃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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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요 어 저희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부양에서는 일본에서 가고 이래 하는 것들면은 꽃이 핀 게 제맛 아니었습니까 꼭 이제 사오고 어 사진상이라도 꽃이 이 꽃이 핀다는 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꽃만 사왔기 때문에 부양 꽃이 항상 새롭고 좋은 꽃이 피는 거에요 음 그래서 어 결혼도 해서도 선보고 선보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서로 젊은이들이 서로 마음에 맞아야 아니었습니까 그죠 호감이 가야 아니었습니까 서로 좋은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꽃도 어 자기 뭐 각자 개인이 소장하시는 분이 요거는 걸 이래 가지고 각자 한 번씩 다 살펴보고 꽃을 확인하고 나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사시고 구매하시고 어 그지 않았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꽃이 구매를 안 했을 때는 부모 개체를 꽃을 먼저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부모 개체를 보면은 우리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의 성품이라든가 부모의 인물을 보면은 그 자제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그죠 성만 아 누구 뭐 이래 성이름 이래 가지고 그 보지 못했던 그 성품을 나중에 꽃을 피워보면은 정말 나중에 이제 그 실망하고 그런 걸 되도록이면은 그 부모라도 사진을 보면은 나중에 그 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꽃을 구매하시더라도 부모 사진이 정확하게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꽃 핏던 이력 그죠 하분과 대졸의 하분에서 꽃을 핏던 그걸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 꽃만 이렇게 핀다 해 가지고 아니었으면 다른 하분을 피는 거 아니었으면 절대 그 꽃 피지 않습니다 그렇고 피지 않기 때문에 어 향간에 다른 분들이 혹시 이런 것도 노빌리오드나 워크리아나는 필 때 아니었습니까 꽃이 다르게 핀다 매년 필 때마다 다르게 핀다 그거는 재배 환경이 달라서 그렇고 거의 99%가 아니었습니까 그 화행도를 핍니다 뭐 사람이 살아갔다가 몇 년 안 봤다고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살이 찌고 나서 외모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구매를 하시더라도 딱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아 이게 원종의 맥시마 와네리 알바 이렇게 딱 딱 딱 딱 딱 정해진 거 사진을 딱 정확하게 보시고 하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다 지금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이라 가지고 뭐 그냥 뭐 저희들도 원체 대주라 가지고 하나씩 기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악마의 미수라고 하겠습니까 아 예쁘죠 그죠 여기에 이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물을 안 줘 가지고 난초에 입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 있어도 신화는 억수로 아니었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 나오죠 그죠 더블 쓰리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네리 아 와네리가 아니고 어 그 스키네리 알바에 스키네리 알바에 있습니까 그 스키네리 알바 알베센스 약간 립에 요렇게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 집에 하나분 있어 가지고 씨를 붙여 놨습니다 씨를 붙여 놨는데 씨가 되겠죠 시대대로 기다려야죠 그죠 저희 이번에 아직까지도 브라질하고 에카도리 아니었습니까 난초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저쪽에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헤매고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한 1년간 순화를 해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중에 제대로 길러 가지고 소비자가 가야 소비자 곁에 가야 아니었습니까 구매자 분들께서 아니었습니까 구입하시는 분이 피해를 안 입으시는 거에요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꽃이 핏든 개체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었습니까 꽃들 확인이 된 상태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가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되도록이면 거기 아니었습니까 이름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따 가지고 다 그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 제로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정직해야 되겠죠 그죠 정직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난추가 이렇게 힘없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개구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어 요 안에 보세요 이제 지금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이런 상태로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 여기에 잠깐 아 저기 저기서부터 보여 드릴게요 저희들이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부양의 능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때까지 저희들은 뭐 이래 가지고 올해 지금 묘를 생산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 생산이 나오고 있는데 봐보세요 여기에 물방울씨 입니다 요것도 물방울씨 입니다 요것도 물방울씨 입니다 어 여기에 저희들 여기에 보면은 물방울 물방울을 물방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물방울씨만 아니었습니까 올해 제가 물방울씨만 아니었습니까 물방울씨만 아니었습니까 물방울씨만 아니었습니까 올해 한 12개 정도 붙였습니다 12개 정도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기 내년에 올해는 안되고 내년 후년에 아니었습니까 모종에 아마 시판이 될 거에요 시판이 조금 어렵더라도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에 부양재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게 다 부양재산이 올해 저희들이 나중에 다 지나가면서 다 보여 드릴 테니까 요기에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씨를 맺힌게 아니었습니까 한 200개 가까이 맺혔습니다 200개 원종 오리지널 그죠 오리지널 어 카톨레아 도이아나 그죠 그 오레아도 여기에 씨가 맺혀져 가 있네 여기 여기 깁니다 여기에 여기 오레아였으면 이것도 맺혀져 가지고 있고 요거는 뭔가 하더만은 아도니스에요 아도니스 물방울이에요 아도니스는 요거 쳐다보면은 물방울이 그렇게 되는데 시니 알맹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아도니스 물방울 그죠 요거는 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도니스 카오카미 물방울이예요 아도니스 카오카미 아도니스 카오카미 물방울이예요 시 그죠 요거는 음 도쿄 넘버원 오리지널 키워라고 해가지고 상 받았던게 도쿄 넘버원 아니었습니까 오리지널 키워라는 오리지널 상 받았던 아이예요 고거 물기에 씨를 붙여 놨던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또 뭘까 어 요거는 어 어 어 어 스밀린 펜스하고 싱크인 테나리오하고 두개 했던것이 이것도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붙여놨거에요 만들어 붙인거고 어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또 물방울일거에요 이게 어 물방울 여기에 어 어 후니 후니 후니라고 요거는 또 물방울이예요 물방울이예요 아 오 여기에 어 폴리아우 물방울이예요 여기에 폴리아우 물방울이예요 하얀 폴리아우 물방울이예요 또 우리가 저희들이 어 하얀 폴리아우 물방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뭐야 이 나벨이 그 붉은 나벨이 있는데 나벨이 어디갔지 어 아 나피스 누즈3 3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여기에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하얀 폴리아우 물방울 저희들이 거의 다 물방울 개체만 다 맺힌거에요 며칠 해가지고 음 아마 어 어 국내에서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물방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어 수집을 한 결과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를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시가 저 여기에 보이는 거면 해도 시가 아니었습니까 한 거의 한 백개 정도 지금 시를 저 앞으로 가면서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시가 어맘하게 붙어있습니다 시 음 이런데 저희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물방울을 살 때는 어 일본에서 이래가지고 몇 백만원 주고 샀지만은 저희들은 실생시를 이제 붙여가지고 시가 나오는 모종은 저희들은 비싸게 판매를 안 할거에요 거의 한 십만원 선에 이제 판매를 할거에요 이게 물방울 그 종자들은 그런데 물방울을 아쉽게도 물방울 종자들은 실생을 하면 아니었습니까 이제 개체가 조금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게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물방울을 놓으면 노토고 그렇지 않으면은 꽃이 좋은 꽃을 보시는 거고 아니었습니까 물방울 개체들은 꽃이 꽝이 돼도 아니었습니까 꽝이 돼도 꽃은 굉장히 활약하고 또 뭔가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꽃들이 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전형적으로 아니었습니까 이게 부모 얼굴이나 그죠 검증되지 않는 꽃들은 나중에 구매하셔가지고 짐덩어리는 안 되어야겠죠 그러기 또 그리고 여기에도 나비아타 그죠 나비아타시고 뭐 요것도 또 누대마니아시고 뭐 저희들이 수도 없이 아니었습니까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쿼드리칼라도 있고 나비아타도 있고 나비아타 누브라도 있고 또 뭐 넥스도 있고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등등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까 여기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씨가 요 구간 안에 씨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한 100개가 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는 씨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이제 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기간을 기간까지 이 씨가 익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제 씨가 익어야 저쪽에 이제 우리 배양실에 가가지고 씨를 파종을 하는거죠 파종을 해가지고 어 솔직히 아까워요 아깝고 이래서 정말 내가 내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하고 싶었던 거 그걸 정말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최고로 좋은 종자를 최고로 싸게 보고 파여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게 정말 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미가 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 사업가가 아니고 취미가 순수 취미가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에요 저는 그 정말 어 사업자 사업가들은 조금 보면은 치졸하고 나쁜 방법을 다 사용하죠 그렇지만 취미가들은 그렇게 하진 않은 거에요 어떤 뭐 자기 나와버리는 거 나와버리라는 거 자기 구적 침범했다고 아니었습니까 수년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도 어질을 해버리는 그런 아니었습니까 비열한 짓을 비열한 비열한 사람들이 사업가들이에요 자기들이 보통 어 자기 입에 안 맞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저 거기에서 이제 이제 하고 나면은 어떤 이제 빌매를 차고 가지고 자기 구역을 침범을 했다 이래가지고 어 순수한 진짜 고질적인 정폐 병폐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 그런 쪽으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몰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고 이제 끊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지만은 취미가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취미가들은 정말 한길 오로지 꽃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사업가들은 돈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아니었으면 취미가들 이깁니다 사업가들은 결국 패배자 있을 밖에 없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브노 부양에는 결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음 나쁜 종자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게 아니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브라질에서 일본에서 자체도 구하지도 못하는 트리라벨라 라든가 어 또 물방울 개체 아니었습니까 그냥 세발부에 한 뭐 500만원 7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사와가지고 저희들이 종자 생산해가지고 그거 내년에 한 2-3년 있으면 아니었으면 거의 10만원이나 저희들이 뿌릴 거에요 음 그러면은 정말 아니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왜 낭비도 아니었습니까 부양에서 극히 막아주는 거에요 어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 베트남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우리 부양이 오고 싶어가지고 아마 경쟁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는 거에요 음 뭐 그래서 저도 이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들한테도 영상통화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영상통화 자기들이 초청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12월달 전시에 오세요 내가 이거 이런 말만 하고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아마 조금 빨리 아마 저희 집에 저희 농장에 올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불리면은 저희 농장에 분명히 올 12월달에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많이 오가지고 또 우리 부양에 이제 종자 선별 개발 해놓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판매도 하고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하고 여기는 우리는 종자를 이렇게 시방을 이렇게 많이 한번 봐보세요 시방 시방 여기에 또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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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종자육종 육종하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장 배양실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최대한 외부에 맡기지를 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최고로 저렴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말 사막에 불모지처럼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양 꽃미남이 그걸 자기 스스로 터득 모르는 사람한테 대학 교수들이나 인근에 재배하는 농장에서 가가지고 우리 부양 꽃미남이 정말 그것도 기술이라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루어 낸 거에요 이루어 낸 결과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부터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에 요 한번 보이시죠 보이시죠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어려서 되도록이면 키울 수 있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시판을 하고 일반 모른분들은 되도록이면 아니었으면 요거 키울 때까지 클 때까지 아니었으면 조금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달라 가지고 앞으로 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요는 모종을 갖다가 했습니까 한 4가지 했을 때 한 5천개 이상 뽑아낼 것 같습니다 뽑아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는 것들면 뭐 무지무자하게 나오겠죠 그죠 무지무자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실을 계속 확장 확장시켜 가면서 안 있습니까 그렇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부양에서 앞에 저쪽에서는 모종이 조금 크면 여기다 이렇게 부양 제일 작은 토분에 있습니까 소자분에다가 미니토분에다가 저희들이 옮겨 심었습니다 여기서 크고 나면 소자에 오고 소자에서 중자에서 대자가 특대를 옮겨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안 있으면 자라갑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두 개씩 심어져 가지고 한 개씩 건강하게 세 개씩 심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세 개씩 심어져 가지고 특별하게 돈 많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일본에 전시회 가서 세미 알바를 그때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비싸게 샀던 노빌려 세미 알바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도 잡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잡티가 없는 이런 게 세미 알바예요 이게 옆에 라든가 안에다가 위에 조금 잡티가 들어가 있으면 세미 알바 아니에요 세미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좀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완전하게 안 있습니까 페탈에 니 배만 이렇게 물이 들고 니 배만 물이 들고 완전하게 안 있습니까 여기에 이 배고 있는데 물이 들면 그는 세미 알바가 세미 알바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 물이 드는 걸 갖다가 그냥 밑에 약간 희다고 해가지고 하얗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세미 알바 해가지고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런 거는 물이 드는 것은 조금만 있습니까 하품이에요 하품이기 때문에 조금 차라리 여기에서 플라메가 드는 것들은 저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미 알바 플라메가 든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아무렇게 지지분하게 물이 들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세미 알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워크라너로 신용되면 페롤라 페롤라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순수 세미 알바는 가격이 비싸지만 워크라너로 세미 알바 페롤라 세미 알바 세미 알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카틀리아도 카틀리아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올해 신화가 하나 더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옆에 보시면 신화가 하나 더 나고 있습니다 신화가 더 나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금방 안 있으면 내년에 자리 잡으면 올해 신화 한 개 더 크면 한 10cm 정도 달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매를 판매해야 됩니다 여기 모시에 아키쿠라고 아니십니까 여기에 꽃이 키가 풀떼기는 한 20cm 정도 되는데 꽃은 꽃이 거의 한 15cm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는 꽃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뭐 저것도 소당가치가 굉장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저걸 가격을 무지무지하게 일본에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가격을 대폭 내릴 겁니다 내리고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피고 향도 굉장히 좋는데 저희들 요쪽에 보시면 계속 여기에도 그 하고 저쪽에 나중에 모종판에서는 다음에 시간상 제가 방송을 하도록 워크를 하나 다시 아니십니까 물 주는 방법으로 본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크를 하나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조금 건조하게 길러시는게 아마 조금 나을 겁니다 나을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부양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물을 줄지는 아직까지 저는 거의 한 5월달까지는 물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물을 주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은 아니십니까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물을 줄 건데 물을 주기 시작하면 아니십니까 끝이 없을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다시 신화가 안 나가 신화가 나버리면 내년에 꽃이 없는 거예요 신화가 안 나게끔 8월달까지 어떻게든 물을 주가지고 신화 8월달까지 8월 중순까지는 물을 안 주고 물을 주가면서 신화가 못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8월 중순 정도 지나고 나서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꽃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다시 아니십니까 건조기 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저기 아직까지 아니십니까 지난 12월달에 아니십니까 그 지난 12월달에 수입해왔던 거 그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입해왔던 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깨어날지 안날지는 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대들기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화가 다 끝나고 나서 아니십니까 그죠 그때 하도 안 늦어지니까 두 번 세 번 구입하지 마시고 여기도 아직까지 순화가 아직 덜 끝나고 이제 지금 신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신화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뭐 회복이 되고 나서 그때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보양해서 자체적으로 1년 전에 있었던 건 괜찮지만 바로 수입해왔 가지고 순화가 안 된거 그거는 자기들이 가격이 좀 싸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들면 원래 그런 말씀이 싼 게 빚이 덕이라고 또다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만 8월달 이후에 순화가 끝난 거는 지금 사시도 되는데 순화가 안 끝난 거는 8월달 이후나 10월달 돼서 사시는 게 최고로 좋을 거에요 그때 또 10월달이나 9월달 10월달 되면 또 브라질이나 일본에서 난초들이 또 많이 들어 올 거에요 그때는 순화가 안 된 거는 또 그때는 그때도 사시면 안 되는 거에요 사시면 조금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보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구입 좋은 구입 해가지고 좋은 곳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난초여행 69회 69회 난초여행 오늘 비가 와서 원래 물을 주야 되는데 아직 잎이 다 자라지를 못해서 물주기를 물주지 않고 아니십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0회 70회 에서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예쁜 꽃들 아니십니까 가지고 놔서 옷자랑질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70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